포스코케미칼이 1조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 ESS용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오늘 포스코케미칼은 1조 517억 원 상당의 ESS용 양극 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약 53%로 계약 기간은 2026년까지 4년간입니다. 포스코케미칼은 고객사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방을 밝히지 않았으나 판매 공급 지역은 국내 업체로 추정됩니다. 앞서 포스코케미칼은 지난달 GM가 13조 원 규모의 전기차용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.